음악 그런데 이게 이제 로또 안에 로또를 맞거든요 14세기에 이 오스만 트루크가 몽골 지배가 끝난 다음에 오스만 트루크 그러니까 돌궐이죠 소돌궐 서쪽에 사는 돌궐의 일족이죠 오스만 트루크가 아나톨리아를 완전히 접수를 해요 이 아나톨리아라는 건 지금 터키를 얘기하거든요 터키의 대부분 지역이 아나톨리아예요 그 아나톨리아는 지금은 터키 그러면 터키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발칸과 아나톨리아가 전부 동로마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리스는 발칸 끝머리죠 위에 코소보니 이런 거 잔뜩 있죠 그런데 루마니아니 거기까지 위까지 마케도니아 위까지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포 건너서 해협 건너서 보스포로스 해협인가요? 해협 건너서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까지가 이게 다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1326년에 아나톨리아 전체를 오스만 트루크가 정복하는 데 성공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 이전 한 3, 40년 전부터 아나톨리아가 대부분이 다 오스만 트루크 지배하러 막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그로부터 한 60년 더 지나서 1380년쯤 되면 80년대쯤 되면 그리스는 물론이려니와 그리스 북쪽에 발칸 반도까지 오스만 트루크가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딸랑 뭐 하나만 남냐 콘스탄티노포에 있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도시국가로 남아버려요 주변 다 정복당하고 그 성벽이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그리고 배를 통해서 외부 세계랑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거기는 15세기 중협에야 함락되죠 콘스탄티노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스만 트루크가 이미 그 물결이 14세기 초 14세기 시작하자마자 일단 아나톨리아 쓸어버리고 그 다음 14세기 내내 내내 저기를 쓸어버린다고요 그 위에 발칸 위까지 다 쓸어버린다고요 이 상태가 되니까 아나톨리아 특히 처음에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 문명을 잘 이해하는 지식인들 동방의 지식층들 이 사람들이 이민 겸 난민이 돼서 이탈리아로 튀어오는 거예요 튀어오면 어디로 튀어오겠냐고요 국제 무역을 하는 세계의 최고급의 양모 모직 출입하는 조금만 도시로 다 튀어온다고요 인구가 불과 뭐 한 그때 그 사람들 튀어오기 전에 한 5,6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식을 꽉 헬레니즘적 그리스 지식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당시 그 플로렌스, 비렌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젠티누오바라고 불렀어요 새 사람, 뉴 삐뽀 젠티누오바라고 불렀는데 이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뭐라 그럴까 그냥 야만인 혹은 야만인은 아니고 신빙, 신참 뭐 이 정도 그런 어감이에요 젠티누오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리스 헬레니즘적인 그런 감각과 지식을 갖고 막 밀어 닥치니까 사회가, 피렌체 사회가 근본부터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가 나오고 그림에서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나오고 미켈란젤로가 나오고 정치 사회 사상에서는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자연과학에서는 갈릴레오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인구가 너무 작은 도시에 한꺼번에 지식과 문화로 전혀 다른 지식과 문화로 중무장된 고급 지식층 난민 내지 이민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겉으로 보면 르네상스랑 꽃이 폈지만 내부로 보면 사회가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안되면서 사회가 주저앉는 거죠 이게 피렌체에 쏟아부어진 지나친 축복입니다 피렌체가 그러한 길을 갈 거라는 것은 1320년대에 나온 단테의 신곡에 이미 나와 있어요 피렌체가 앞으로 한 2,300년에 걸쳐서 그런 운명을 밝게 될 거를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단테의 디바인 코미디 16장에 나온 이런 제가 이탈리아어는 못하니까 영어 번역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피렌체의 이민자들 젠티 누오바들이 몰려드네 로또 한방 졸부가 될 기회가 넘치네 아 방탄과 교만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린 피렌체요 내 생각에 눈물 흐르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Newcomers, the gentinova to the city and quick gains have brought excess and arrogance to you O Florence, you weep for it already 이런 단테의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16장이 이 gentinova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 계열에서 왔으니까 아마 남성 동성애를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보면 젠틴 누오바하고 서더미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 섹스를 연결한 연결짓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막 이런 물결이 몰려들어서 피렌체, 플로렌스는 자기의 난민 물결 아주 고급 지식인 난민들이요 이것 속에서 자기 아이덴티티 해체되면서 이상한 국제도시 비슷해지면서 르네상스적인 그런 흐름이 퍽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적, 문화적 흐름을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담아내지 못하고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한 200년에 걸쳐서 그 깨지면서 흘러나온 물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항아리가 있어요 그 물 흘러갖고 그 물 어디로 갔냐 그 물 계승이 프랑스 남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게 영국이에요 아까 피렌체 그거 봤잖아요 피렌체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방이 어디냐 양모 공급해주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16, 17세기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구가 한 500만쯤 되는 나라예요 굉장히 부유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부유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항아리라 그러냐 항아리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 넣어서 차곡차곡 쟁이면 자라면 발효하잖아요 영국은 최소한 한 3개 층위에 걸친 발효층이라고요 우선 8000년 전쯤에 빙하가 높고 신천지에 처음 들어온 거는 켈트족이에요 골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밀려서 앵글로섹슨이 들어왔을 때 밀려서 지금 아일랜드하고 스커트랜드로 많이 가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세기쯤에 왕창 밀려드는 게 지금으로 치면 독일 북부에 있는 반도 출신들의 앵글로섹슨들이에요 앵글섹슨 그래서 잉글랜드라는 뜻은 앵글섹슨의 땅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영국 본토 섬에 아래가 잉글랜드고 북쪽이 스커트랜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왼쪽 옆구리에 붙은 섬이 아일랜드죠 그 아일랜드의 북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근데 이 잉글랜드라고 그러면 영국이라고 불리는 섬의 남쪽 절반을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잉글랜드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잉글랜드예요 정확하게 뜻으로는 그러니까 앵글로족의 땅이라는 소리죠 이게 잉글랜드라는 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한 11세기쯤 될 거예요 노르망 바이킹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일반 바이킹이 아니라요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을 점령한 바이킹이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진 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노르망 바이킹이 영국이라는 섬의 동쪽 해안 지역의 근거지를 쫙 만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앵글 섹션이 완전히 패퇴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첩첩이 쌓이면서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첩첩이 쌓이면서 이게 타협의 흔적이 언어에도 남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기른다 이거예요 돼지고기 그러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피그라고 불러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 노르망 바이킹의 입장에서는 그 돼지고기를 포크라고 불러요 돼지를 그러니까 포크도 실은 돼지라는 뜻이에요 돼지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지금 영어에서 보면 피그는 살아있는 돼지고 포크는 도살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돼지고기고 똑같아요 카우 억스 그러면 살아있는 소고 그걸 도살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된 소고기는 비프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비프라는 노르망 바이킹의 소를 가리키는 언어예요 또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닭은 치킨이라고 부르고 그 닭을 도살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닭고기가 된 건 포츄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프든 혹은 포크든 포츄리든 전부 그냥 그 상태로는 소돼지 닭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돼지 닭이라는 언어가 왜 픽 혹은 카우 혹은 치킨이란 그런 단어를 다 대체를 못하냐 살아있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역할하고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대체를 못해서 결국 시간이 가면서 뜻이 둘로 갈리는 거죠 하나를 문맥에 따라서 이게 먹을 때 요리할 때 지칭하는 그 문맥에서는 노르망 프렌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서 기르는 문맥에서는 생명이 유지되고 기르는 가축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앵글로섹슨의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세계가 절묘하게 정복 피정복 관계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항아리에 쟁여져가지고 발효를 하는 거죠 이 세계 3,4천년 전에도요 영국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제가 가끔 이때 세계 최강의 청동기 제조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혹시 안 믿어지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금을 얇게 펴가지고 만든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재래복 같은 거예요 이게 딱 어깨 넓이고 여기 이제 가운데가 저기 뭐야 목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몰드케입이라고 불러요 여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여기에 호박이 호박이 한 200개 붙어있었어요 왜 그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갈색 투명 갈색의 그 보석 있잖아요 그 저기 어디서 호박이 어디서 나오더라 저기서 나오죠 저기 그 주래스크파크 그러니까 주라기공원 주라기공원에 그 호박에 갇혀져 있던 공룡에서 조그만 공룡에서 유전자가 나오는 그런 걸로 영화가 시작되죠 주라기공원 1편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 4천년 전이에요 4천년 전에 이런 휴양찬란한 순금으로 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케이프죠 그러니까 망토의 윗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4천년 전에 그럼 뭐였냐 청동기 없었고요 우리는 제가 야만의 조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4천년 전에 뭐였냐면 청동기가 없고 대충 뭐 유족으로 제일 잘 남아있는 데는 암사동 그렇게 살은 거예요 우리는 4천년 전에 암사동 유족에 나오는 이 3, 4천년 전에 영국제 청동기가 그리스나 에집트로 이렇게 수출 많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청동기 만드는 그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청동기 만들어서 이거를 워낙 주석이 많이 나서 그래요 좋은 주석 주석은 쉽게 안 나거든요 좋은 주석과 좋은 구리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청동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리스하고 저기 어디냐 저 에집트에 수출을 했다고 이렇게 원래 옛날부터도 이렇게 풍요한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양모와 모직을 이제 그 다음에 수출하게 되잖아요 중세 때 그러니까 이게 피렌체와 지중해의 피렌체와 전략적 결합을 하죠 중세 말에 양모 모직 수출하면서 여기가 양모를 수입해서 그걸 또 저쪽 중군동에서 수입한 염료를 사용해서 세계 최고의 가장 고급진 아마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모직은 이탈리아제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생산됐나 보면 피렌체 인근일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모직을 만들어서 수출했단 말이에요 피렌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랑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렌체에서 꽃피운 꽃피운 저거가 통짜로 넘어오죠 그 르네상스적인 그런 식견이 새로운 지식이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피렌체는 워낙 작은 그릇에 그리스 헬레니즘적인 문화와 정신이 담겨버리니까 그릇이 빠개져버린 거고요 여기서 한번 빠개지면서 걸러졌을 거 아니에요 좀 중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국으로 건너뛸 때는 영국은 지금도 저는 제가 이제 풀픽을 불독을 쓰잖아요 불독이 영국의 상징이거든요 존볼 존볼이라 그래요 그 불독의 이름이 존이에요 그게 영국의 상징이에요 근데 영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뼈가 굵고 우직하고 심오한 데가 있다고 영국 사람들이 뼈가 굉장히 굵어요 실제로 우직하고 아주 강직하고 그러니까 켈트와 게르만의 앵글 섹슨도 게르만이고요 노르망 바이킹도 게르만이거든요 켈트와 게르만의 우직하고 심오한 기질 위에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16세기의 그 거대한 용트림이 벌어지는 거죠 영국의 종교개혁 거의 시간이 루터랑 같아요 우리가 루터만 자꾸 주목하는 데 아니에요 영국의 종교개혁 틴데우 그 다음에 그때 뭐 엄청난 사상가들 많이 나오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17세기 16세기만 17세기 가면 러크 나오고 휴미 나오고 휴미 아니라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현대 과학방법론을 만든 그 다음에 계몽사상의 태도 존 러크죠 러크 나오고 그 다음에 섹스피어 나오고 이런 흐름도 그 다음에 아잭 뉴턴 나오고 이게 그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일단 인구수가 한 500만쯤 되고 이런 그 백그라운드라 그럴까 뿌리가 이 정도 돼야 그 피렌체 르네상스에 상당히 독기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발칙한 생기발랄함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저기 단테 시 보셨잖아요 이미 르네상스 시작되기도 전에 저런 식으로 새로운 그 사고방식과 지식으로 중무장한 이민자 난민자 그룹이 막 피렌체를 몰려드니 피렌체 이제 작살났구나 그게 단테의 그 저기 뭐야 그 시내 커메디 16장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피렌체는 근데 영국은 이게 크거든 항아리가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흘러넘쳐서 그릇 빠개지면서 흘러넘친 그 르네상스의 요소가 영국적 문맥에서 딱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거든요 영국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아이정 뉴튼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현대과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저기 그 과학방법론의 아버지죠 셰크스피어 이런 게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다 16세기 17세기이고 그 꽃이 피워져가지고 세계 최초로 사실상 입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그런 정치 질서에 도달하게 되죠 1688년 명예혁명에서 제가 미국은 얘기를 안 할게요 미국은 뭐 다들 잘 아시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엑시덴트 슈퍼파워 우연히 만들어진 초강국 뭐 이런 책도 있고 어떻게 잘 번역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자 그럼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은 어떤 존재냐 이거죠 우리는 이게 이제 우선 지금 한국인 상태는요 한국인 상태는 한반도를 전체를 놓고 보면 남쪽 휴전선 이남은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떳떳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개체가 5500만 개체쯤 있는 거예요 해외에 동포까지 하면 근데 휴전선 북쪽에는 이건 아우슈비츠에서 한 70년 동안 시들은 하프 휴먼 반인이라고요 제가 하프 휴먼이라고 앞으로 부를 텐데 반인이에요 절반 사람 절반 짐승 이게 개체가 저 개체라고 불러요 명이라고 부르기에도 참 고라풀 정도로 너무 비참하다 말이죠 이게 2500만 개체쯤 돼요 근데 한반도 전체로 보면 우리는 제가 야만의 조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석기 농업혁명에 7000년 늦게 합류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이 찬란한 이 찬란한 그 유물 금과 호박으로 만들어진 이런 유물 몰드케입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너무나 소박하게 우리는 암사동 유족 그런 식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2500년 전쯤에 철기와 조생 내한 논뼈와 겨울밀과 겨울벌이를 확보하고 우리는 삼국건설로 들어갔고 한반도는 그 내부의 싸움 그 잔인할 정도의 싸움을 그 압력 인구 증가에 의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일부 특히 남자 중심으로 일본을 정벌하는 집단이 가죠 야요의가 그래서 야요의와 한 600년에 걸쳐서 야요의와 조몽이 결합하면서 일본인이 형성됩니다 가요의 노트북의 노트북의 소원